맞습니까? 이게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 한지아 의원이 한 달에 3,150억 적자가 나오네요. 국립대병원 말.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병원 규모면 4,500억 정도 적자가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4,500억 정도. 엊그제 여러분 전남대학은 360억 적자가 6월까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전남대 부산대를 다 합치게 되면 3,150억 정도 적자가 매일 발생하는 겁니다. 3,150억을 열면 30억을 나누게 되면 얼마입니까? 30억을 나누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적자가 매일 나오는 거네요. 일 평균의. 세금으로 이런 100억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수습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 감소 추산액은 1조 2,600억에 달하고 그 1조 2,600억을 한 달로 이르면 한산해보면 3,150억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걸 12달로 곱하게 되면 3조 여러분들 6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차입한 운영자금만 7,615억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3,824억 원이 5월 말에 이미 소진이 됐거든요. 이 세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차입한도 초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수습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재정 상황도 우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전남대학교 360억 누적 적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 아산병원의 이름들 4,500억 연말까지 적자 이게 국립대까지 이렇게 이런 학산이 되니까 총체적으로 대학병원들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까지 간 거죠. 그런데 시간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개념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 적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 위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현장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생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신문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거 적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제가 현직 언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큰 병원에 언급의학과 계신 분이죠. 필수의료과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분이 하지 않습니까? 현재 약물 중독, 중증 외상, 격혈, 토열, 혈변, 안과, 이비인후과 모든 질환 및 외상, 소화, 이물, 상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병원에서도 진료가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의료가 현장에서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방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수도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뺑뺑이라고 환자 진료 거부라고 엄청 언론에 뿌렸을 텐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의보의 단 하나의 기사도 안 났습니다.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은 아프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직접 자기가 당해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뇌출혈인데 부산 동의의론의 수술을 못한다고 서울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출혈이면 신경외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과연 못하는 것일까요? 위험한 수술이라서 소송 등이 부담돼서 안 한 것일까요? 윤 정부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일생일대의 치적을 남긴 겁니다. 젊은 의사들 다 깨어나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든 것인 겁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들 뭡니까? 업적을 남긴 겁니다. 뇌출혈 문제인 거죠. 어제도 뇌출혈 문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도 큰일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도 큰일 했잖아요. 정말 큰일 한 거죠. 사실 저도 참 놀랬습니다. 왜 놀랬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을 못할까라는 게 하나 놀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언론들이 이렇게 선동적일까 하는 게 또 놀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참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만 업적을 남긴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부하 내동했던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 되겠죠. 선거도 마찬가지고 의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눈앞에 크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고 싶은 거고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가 다 비용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개인이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운 좋게 이러면 안 아픈 사람들만 이렇게 이러면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직 외과 의사분 말씀입니다. 의사되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죽도록 해야 겨우 가능한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현직 의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의사되는 것도 모든 걸 걸고 죽도록 해야 겨우 가능한데 세상의 모든 귀한 일이 모든 걸 걸고 죽도록 해야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좀 귀한 거가. 그런데 그 귀한 것 중에서 의사 일은 더 그런 겁니다. 의대생들은 이런 머리가 그냥 뭡니까. 그냥 공장입니다. 공장. 어마어마한 걸 이러면서 쳐넣어 가지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닿을 겁니다.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뭡니까. 느낄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귀한 것은 그냥 이루지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를 걸고 뭡니까. 죽도록 해야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우습게 봅니다. 세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저질러는 겁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의사가 되는 것에 수십 배는 더 힘듭니다. 그렇게 필수의료를 마치고 일하면 의료습관은 중국보다 낫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소송도 수백 배가 많고 잘못하지 않아도 판사들이 수십억을 물어주라고 합니다. 필수의료는 일도 힘들지만 야간 주말도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기 비용은 1원도 안 줍니다. 일고도 참으면 살아봤는데 의사를 완전히 작살내리는 신포의 정부와 국민들. 보상은 안 해주고 대가는 톡톡히 후하게 치료하는 날강도 신포입니다. 어쨌든 현실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남기신 현직 외과 의사분은 그래도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시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몸에 배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가정교육도 그렇게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가 되는 과정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훈련 받던 중에 그냥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정식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 눈을 뜬어 버린 겁니다. 희생이고 나발이고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극히 저가 볼 때는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의 발견.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인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버린 겁니다. 젊은 의사분들이. 그것은 통계학으로 이러면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의대생들이 선택하는 길을 보시게 되면 쇠가 빠지게 하면 훈련시켜서 다 나가는 것을 아마 보겠죠.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의사도 나가고 전공의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안 아픈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특히 이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 안 생기도록 뇌출혈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화내지 마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사지도 자주 하시고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제가 젊은 날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이야기죠. 진짜 수술을 못 받아가 사람들이 죽겠구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겠구나.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숙관은 그래도 행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정여러분들 문제가 커지면 약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 소송 문제가 이게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변호사들의 이익 그다음에 원고의 이익 환자들 있죠. 원고의 이익 그다음에 재판부가 축적되는 판례 등 이름들을 합쳐져 가지고 이걸 해결할 방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까 필수 의료 분야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에 보험료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해서 여러분들 의료 수가가 현장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감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수술 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죠.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시면 이제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경혁과 아들이 포기한답니다. 이게 전공의 어머님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포기하겠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럼 그 아들만 포기하겠냐 이야기죠. 그 아들의 친구들은 그냥 포기 안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큰일을 하신 겁니다. 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듯이더라도 크게 여러분들 결려가 되지 않더라도 진짜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젊은이들을 다 구한 겁니다. 환자들은 다 여러분들 구렁통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더 생생한 말씀 하시네요. 제 손주가 올해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중고등생 때도 친구들은 놀아도 한 번도 일찍 자고 놀러 간 적이 없이 그 어린 애가 공부만 했습니다. 손주 소원이 외과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실망해서 한국에서 의사 안 하고 외국으로 간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인지 충격입니다. 의사를 안 하고 외국으로 가면 의사를 완전히 떠나실 모양이죠. 나라에 실망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잖습니까 나라에 실망한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라에 실망한 겁니다. 나라가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느낀 겁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미국은 연봉 1위와 2위가 신경외과이고 흥부외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 특히 미국은 의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장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죠. 그리고 서전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죠. 봉급도 많고 직업 만족도 또한 힘든 만큼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충수염도 제때 수술 못 받아서 폐열정으로 죽는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 정부에서 의료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그냥 20년 30년 동안 계속 필수 의료분야의 사람들이 저수과하고 이런 문제를 외쳐도 그냥 뭉개면 뭉갠 채 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문갠 채 다 됐으니까 이 사람들 또 엄살 뿌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저는 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박민수 차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왜 저희들이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기용 장관 모습을 또 이렇게 보면 뭐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엊그제 교육부 차관이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는 것도 보면 아 뭐 그런 겁니다. 하기에 뭐 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가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기계처럼 위에서 오다 내리면 명령이나 지시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분들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이번 사건을 인해 가지고 정말 직접 타격을 받았던 전공의들하고 이번에 인턴들 의대생들은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저 방송을 가끔 들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시야가 더 넓어질 건데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잘라 가지고 낸 방송들은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유는 별로 없었을 테니까